자,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3순환이죠. 3순환이 시험 보기 전에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부러 50점만 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이라서 좀 말씀드릴 것도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당연히 100점으로 할 거예요. 사례 단문 100점인데 오늘은 첫날이라 이것저것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도 같이 한번 봐야 되고 해서 일단 50점만 내고 나머지 강의 시간을 좀 확보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100분 시험을 보고 하니까 8시 20분? 8시 20분부터 시작일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시험 보고 또 바로 하셔야 되니까. 자, 일단 이 강의 계획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6회잖아요. 6회. 우리 교재를 6회에 걸쳐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찍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 회에 한 50페이지 정도씩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당연히 시험 보시고 강평부터 좀 하고 교재를 같이 볼 겁니다. 이 3순환 때는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실은 강의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습을 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좀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외우시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본 강의 때나 0순환, 1순환은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워낙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가 좋지만 이제 3순환쯤 되면 사실은 강의의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촬영되고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강의 듣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되게 편한 공부거든요. 앉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공부는 본인이 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거예요. 그 시간을 3순환 때는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는 최대한 짧게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3순환이니까 답안지를 써봐야죠. 저는 아직도 내용을 알면 답안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답안지 작성에 스킬이 대단한 게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출제자가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게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수준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잖아요. 이렇게 실전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무슨 내용을 모르는데 스킬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꾸미겠다 이런 건 제가 볼 땐 사실 불가능해요. 반대로 말하면 답안지 스킬이 좀 없어도 그거예요. 답안지 스킬이 좀 없어도 내용만 알면은 목표하는 점수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답안지 작성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3순환쯤 되면은 써봐야 돼요. 이제는 한번 써봐야 됩니다. 그래봤자 우리 6분밖에 못 쓰거든요. 이제는 좀 답안지를 적극적으로 써보셨으면 좋겠고 쓰시면서 이제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량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즌에 해야 될 게 우리 시험 시간이 10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을 좀 한 호흡으로 가는 연습도 해야죠. 1시간 40분 정도를 시험장에서 1시간 40분 쓰면서 우리가 화장실 같은 거 갔다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00분 정도를 이렇게 한 호흡으로 버티는 연습도 6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도 그 변호사 시험 볼 때 변호사 시험은 이제 3시간 반이 한 호흡이거든요. 살해형을 3시간 반 동안 한 번에 보는데 졸려요. 한 3시간 넘어가면 막 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뭘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100분 정도는 있게 강의도 그래서 8시 20분부터 다음 주부터 하면 그렇죠. 딱 100분이면 10시거든요. 그래서 안 쉬고 그냥 한 방에 가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쉬고 시험 100분 보고 안 쉬고 강의 100분 듣고 하니까 좀 힘들겠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삼순환이 몇 번 안 돼요. 내일 다음 주부터 하면 5분밖에 안 돼요. 호흡으로 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시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지금의 하루는 우리가 뭐 한 1월 달의 하루와 좀 다르죠. 지금 하루는 좀 커요. 그래서 똑같은 하루라도 이게 큰 이유가 그거죠. 결국 시험이라는 게 머릿속에 넣은 거를 이렇게 뽑아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표현하는 건데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결국 수험의 본질인데 당연히 시험에 다가올수록 안 잊어버리겠죠. 보는 게. 그래서 지금 본 게 그나마 기억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월에 본 거 2월에 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당연히. 지금 본 건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하루는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아파버린다. 그러면 1월에 아팠다. 괜찮아요. 2차 시험만 생각하면 1월에 일주일 쉬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은 좀 크거든요. 아프지 마세요. 무리하지만 안 돼요. 무리하다가 아파서 날리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완주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지금쯤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약점을 좀 보강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게 결국 전범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이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전체 범위에서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잘하는 게 있고 잘 아는 분야가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험이라는 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커트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합격선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거는 더 많이 알고 어떤 건 좀 부족하고 어떤 건 많이 알고 부족하고 꼭 민사 후속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빨리 메꿔야 되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수석할 거 아니니까. 그럼 이걸 잘라서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막판에 갈수록 잘 아는 거 자꾸 공부하는 게 좀 편하지 모르는 거 보는 거 되게 불편해요. 내가 모르는데 마음도 급해 죽겠는데 모르거든요. 이거 자꾸 안 한다고요. 자꾸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이것만 나와주면 좋지만 만약에 이거 나와주면 점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불편하지만 내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아는 부분은 좀 시간 투자를 덜 하시고요. 모르는 분야를 빨리 어떻게든 보강을 해서 메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선을 다 맞춰놔야 붙겠죠. 이게 가끔 예전에 어떤 분들은 내가 민사 후속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민사 후속법이 약하다 그게 무슨 분석이에요. 민사 후속법 중에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소송의 뒤쪽은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든 메꿔야 됩니다. 기팔력의 작용 국면이 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따로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격선을 맞춰놔야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요. 운이 좋으면 수석하는 거고요. 운 나쁘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맞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8월쯤 되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이죠. 우리가 암기. 결국 이 시험은 다른 시험보다 특히 암기가 중요한 시험인데 암기라는 거는 직전에 봐야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머리 좋으신 분들은 좀 텀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같이 평범한 사람과 머리 좋으신 분들이 기억하는 텀이 다르겠죠. 그건 본인만 알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본 게 일주일 뒤에도 기억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시고요. 나는 이틀만 지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그러면 계획을 잘 짜셔서 결국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되니까 지금 기억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꾸 잊어버리는 거는 따로 스티커라도 큰 거 붙여놓으셔서 우리 시험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어떻게든 좀 디테일하게 짜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암기니까요. 암기를 목표로 사서 그렇게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삼순환 때는 강의는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훨씬 많습니다. 좀 힘들어도 자습을 하시고 외우고 본인이 부족한 거 채우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삼순환 강의는요. 일단 시험을 보시는 거죠. 시험을 보시고 이거 이제 100점짜리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강평을 할 거고요. 이 강평은 우리 시험의 강평은요. 이게 좀 특이해요. 제가 이제 2015년부터 변호사 시험을 강의했고 그 다음에 같은 학원에서 하라고 밀어가지고 변호사 시험도 강의를 했는데요. 이 변호사 시험은요. 뭔가 좀 이렇게 여지를 줍니다. 사례형이 쟁점들을 꼬아서 이게 좀 뭐라고 그러죠? A를 통해서 B로 갔다 C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을 내요. 근데 우리 이 노무사 시험의 특징은요. 사례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단문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평 사례형 강평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열심히 외워야 쓰는 거고요. 외우지 못하면 에세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평 시간을 많이 걸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할 겁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볼 건데요. 이 교재를 어쨌든 한 번은 스크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순환 때 2순환 혹은 1순환 때처럼 이 교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 커리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우선 이렇게 할 건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 이후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은 지울게요. 2020년 이후에 출제됐던 쟁점이 또 나올 리는 없잖아요. 이걸 이제 3년으로 끄냐 5년으로 끄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2020년 이후에 나온 쟁점은 제끼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슈가 되는 쟁점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중복되더라도 한 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이제 우리 유사시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사우송법이 있는 별리사시험이라든가 또 우리 법행 법원행정보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 이 2020년 이후에 출제된 쟁점들 2020년 이후에 출제된지 이건 이건 보자고요. 이건 특별히 관리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유사시험에서 최근에 출제된 쟁점들은 꼭 보고요. 우리 시험에서 20년 이후에 출제된 쟁점들은 보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은 같이 한 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6회니까요. 마지막 6회째는 한번 찍어보죠. 뭐 6회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15개 정도의 쟁점을 찍고요. 그 안에서 4개잖아요. 우리가 15개만 찍어볼게요. 몇 개나 나오는지 봅시다. 그리고 혹시 올해 작년에 나왔던 정말 정말 중요한 판례가 있는 부분들은 언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하면 시험 보시면 여러분들이 8시 10분 정도 될 거고요. 그렇죠? 6시 반부터니까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강평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10시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10시 좀 전에 끝내거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학습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봐서 총 6회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지난주부터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됐죠? 그럼 이건 강의계획서고 자 이제 문제 원래는 단문도 50점을 내려고 했는데 첫 시간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알아간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은 그 기본소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이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 사례로 나오면 이렇게 쓰고 단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쓰고 그런 거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이 사례의 답안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어떤 스킬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원칙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그거를 하나 내지 두 개만 매회 한두 개 정도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한두 개 정도만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겁니다. 문제 읽다가 쟁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사례를 읽었는데 쟁점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사례를 보면서 생각한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시험은 무슨 물리나 화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무슨 학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라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사실관계를 읽다가 아 이게 이걸 묻는 문제구나 라고 쟁점이 스쳐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쟁점을 우선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는 거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험은 사례형에서 쟁점을 이렇게 좀 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줘요. 예를 들면 이 문제도 1번에서 재척 2번에서 깊이 이렇게 좀 주잖아요. 표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을 찾는데 너무 고민을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재척 깊이 안에서도 또 다른 쟁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찾는다고 표현을 했지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론을 먼저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쟁점을 찾으셨다면 이 쟁점에 맞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쓰다가 결론을 쓰자.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쟁점을 찾았다면 이 사례에서 이 사안에서의 결론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결론은 O 아니면 X죠. 우리 세무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없어요. 애매한 거 없어요.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답은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O인지 X인지 답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물론 답안지를 쓰다가 잘못 생각했다. 사실은 X인데 O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다시 써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쓰면서 답을 찾겠다 이러면 이제 답안지가 우왕좌왕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우리는 급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좀 생각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반드시 이렇게 펜을 들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펜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요. 펜 들고 이제 답안지에 쓰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내가 뽑은 쟁점이 뭐고 거기서 이 사안의 결론은 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펜을 드셔야 돼요. 그거 한 번 더 체크하는 거 30초도 안 걸려요. 한번 생각한 거기 때문에 30초 아끼려고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펜 들고 쓰다가 다시 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이 결론 있잖아요. 이 결론이 이게 지금 우리가 설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질문 질문 질문이랑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동문서 답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쟁점을 맞췄어요. 제척에 관한 쟁점이라고 해도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제척 중에. 그 질문과 답이 이렇게 부합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출제자는 C라는 답을 쓰라고 했는데 B를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물론 B는 C가 오기 위한 전제이긴 하죠. B를 거쳐서 C로 오니까. 그렇지만 이걸 쓰는 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쓰는 거지. 정확하게 질문에 부합하는. 예를 들면 법원의 조치를 물어봤는데 그럼 법원이 뭐를 할 수 있냐를 써야지 이 소송행위가 유효다, 무효다. 이거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다고 그럼 A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멀리 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 멀리 와서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동문서 답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 이건 동문서 답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매칭되는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합니다. 그래봤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 이런 능력. 쟁점과 결론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이런 답안 쓰는 기술을 늘리려면 평소에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저랑 같이 읽으실 때는 읽고 복습을 하실 때는요. 이게 사례는 사실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부분 공부하실 때 사례도 이걸 열심히 보세요. 의미가 없죠. 사례인데 이걸 열심히 보면 뭐예요. 이건 단문 공부잖아요. 이거는 그냥 해설을 보시는 거고요. 사례니까 당연히 이걸 열심히 보셔야죠. 사실관계를 보고 우리가 문제의 소재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고 마지막 제일 뒤에 결론 있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례 공부 복습하실 때는 사실관계 보고 그다음에 문제의 소재 보고 그다음에 결론 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기해야 되는 거는 사례에서는 이 해설이 아니라 사실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공부하는 게 사례지 해설에 있는 무슨 내용의 밑줄을 긋고 공부하는 건 이건 사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문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험에서 나오는 사실관계는요. 너무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막 이상한 사실관계로 꼬진 않아요. 특별히 판례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그거 있잖아요. 영화 스토리 여러분들을 암기하고 있는 거죠. 영화 스토리. 영화를 꼭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몇 개 정도의 영화 스토리는 외우고 있잖아요. 보통 아무리 영화에 관심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50개, 100개 정도의 스토리는 외우고 있지 않나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례에서의 스토리를 좀 외우고 있으면 쟁점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문제의 소재. 몇 줄 안 되잖아요. 결론 몇 줄 안 되거든요. 이것만 매칭해서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여기서 판례까지만이라도 체크해 주시면 좋죠. 판례까지만이라도.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공부는 해설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공부하는 게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문제요. 이 문제 이제 1회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재척, 기피 문제입니다. 이 재척, 기피 문제는 사실은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이 앞쪽, 우리 오늘 진도 범위 50페이지 쪽에서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당사자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걸 빼고 앞쪽에서 뭘 낼까? 관할과 재척, 기피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권을 내기는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재척, 기피는요. 출제에서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실무에서 어쨌든 이 재판의 공정은 이제 항상 예민한 화두거든요. 재판은 항상 공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 재척, 기피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다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하니까 갑이 원고 을이 피고입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요. 돈 달라는 소송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갑자기 이제 법관이 나오니까 뻔하죠. 이제 제척, 기피 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법관 병이 재판장이고요. 민사부입니다. 이 민사부, 이게 이제 우리가 합의부죠. 우리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합의부는 보통 제1민사부, 제2민사부 이렇게 부르고요. 단독은 뭐 제1단독, 제2단독 이렇게 부릅니다. 중앙지법의 단독은 뭐 200개가 넘을 거고요. 민사부도 엄청 많아요. 70명 민사부한테 엄청 많습니다. 판사들이 제일 많으니까요. 거기 이제 가운데 있는 부장님을 우리가 재판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병이 재판장으로 있는 이민사부의 배당이 됐어요. 자, 변론기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을 마치고 그럼 이제 한 달 뒤에, 보통 한 달 뒤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든요. 지정한 상태에서 바뀌었네요. 재판장이 바뀌었어요. 서울고등법원으로 갔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랑 붙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법원이에요. 여기까지 관여한 겁니다. 1회 변론기일만 한 거예요. 보통 1회 변론기일 때는 뭐 하냐면요. 소장이나 답변서 진술하고요. 앞으로 뭐 할 건지만 논의하고 끝나요. 5분도 안 걸립니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소장 진술을 하시죠. 답변서 내셨죠? 네. 앞으로 뭐 할까요? 뭐 이런 거 회의하고 끝나는 겁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옮겼습니다. 쭉 진행해. 다른 분이 와서 진행했겠죠? 1심에서 갑이 졌습니다. 청구 기각이 됐어요. 항소하겠죠? 항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사건이 우연히 항소심 재판부가 제3항소부인가 봐요. 거기 배당됐는데 그게 아까 진행했던 법관평이 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임한 변호사가 병과 동기를 합니다.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는 어렵지 않죠. 재판했는데 첫 번째 기회가 끝난 상태에서 판사 바뀌었고 항소했는데 그 판사가 앉아있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변호사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랑 판사가 친구더라. 뭐 이겁니다. 1번 재척사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20점짜리잖아요. 우리가 전신관여에 재척사유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척에 관한 일반론을 장황하게 써주는 것은 사실은 딱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지금 질문 자체가 전신관여 5호 그것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써주기 위해서 재척사유에 관한 얘기를 조금 써주시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이게 양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재척사유 1호부터 다 언급해준다. 의미 없어요. 지금 전신관여만 묻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칭되는 답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면 되죠. 우선 문제의 소재에서는요. 이게 지금 친구인데 친구라고 그냥 표현하면요. 이게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2문에서 물어보는 거고 5호의 전신관여 재척사유가 되려면 이게 전심이냐 관여냐 이것만 쓰면 되겠죠. 이게 전심인가 관연가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소재는요. 이 문제는 사실 길게 쓸 게 없죠. 너무 명확하니까. 질문 자체가 전신관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길게 쓸 필요가 없는데요. 가능하면 이 문제의 소재는 질문, 설문에 정확하게 부합되게 썼으면 좋겠어요. 제일 최악의 문제의 소재가 뭐냐면 그냥 질문을 한 번 더 쓰는 거죠. 질문을 그대로 벗겨 쓰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쓰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 마시고 질문을 최대한 바꿔서 질문이 묻는 거를 쓰는 겁니다. 질문을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여기다가 조문도 적시해주면 날카로워 보이겠죠. 어쨌든 문제의 소재가 날카로워야 대부분 채점자들이 문제의 소재부터 읽기 시작하지 끝에서부터 결론부터 읽지는 않거든요. 문제의 소재가 제가 두루뭉실하고 그냥 하나만한 질문을 한 번 더 벗겨놓으면 인상 자체가 좋지 않게 출발하니까요. 문제의 소재를 좀 날카롭게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능하면 조문을 좀 뺏겨 쓰고요. 질문을 그대로 쓰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쟁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쟁점이 여러 개라면 문제의 소재에서 쟁점의 수를 언급해야 되겠죠. 문제의 소재에서 언급한 쟁점 수가 우리 본문에서 쓰는 목차의 숫자가 되겠죠. 똑같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재척이 문제 되니까 재척제도의 의의를 안 쓰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질문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건 재척제도의 의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돼요. 20점이니까 적당히 좀 많이 쓰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사례용도 마찬가지고 단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험생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거는 좀 길게 쓰고 싶어 하고요. 모르는 거는 좀 짧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는 거는 뭘 자꾸 더 쓰고 싶어요.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출제자들이 채점을 할 때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표가 있잖아요. 채점 기준표를 출제들끼리 논의해서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채점을 해요. 혼자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요. 채점 기준표에 있는 점수 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보통 재량 점수라는 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쟁점에 배당된 배점이 5점이면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써도 3점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답을 쓰잖아요. 그럼 아무리 개판으로 써도 1점 주고 이러지 않아요. 어쩐지 썼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요. 길게 쓰잖아요. 그럼 3점, 2점 받을 거, 2.5점 받는다고 합시다. 그 대신 그만큼 모르는 거를 못 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에 배당된 배점은 아예 못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고득점의 비결은 아는 거는 짧게. 왜냐하면 그건 잘 쓸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를 길게 써야죠. 모르는 거를 뭐라도 써야죠. 조문을 쓰든 뭐라도. 그래야 1점이라도 주죠. 그게 합쳐지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 좀 적게. 모르는 거 길게. 이게 사실은 고득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척 사유도요. 재척 제도의 의의도 길게 써주시고 싶더라도 좀 참으세요. 이게 이 문제의 쟁점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런 의의 같은 것들을 쓸 때 사례에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송법이잖아요.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항상 의의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좀 써주셔야 이미지가 좋죠. 우리는 민사소송법이니까 소송법이니까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취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지는 재판의 공정이겠죠. 재척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단문에서 학습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당연이죠. 당연히. 당연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재척의 핵심은 당연입니다. 이게 나머지 기피, 회피와 다른 점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요. 여기에 민사소송법 41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사례형에서 민사소송법은 한 번은 풀네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그 다음부터는 가로열고 이하 민소법 해도 되고요. 이하 법 이렇게 해도 재고요. 때로는 이하는 법명 생략.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민사소송법 이건 안 쓰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한 번은 풀네임으로 좀 써주세요. 민사소송법 41조 이렇게. 그리고 가로열고 이하 법명 생략. 그럼 그 다음부터는 41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5호 재척, 재척, 전심관여. 이걸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전심관여 3번 쓰는데요. 항상 이제 요건부터 쓰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요건. 결국 전심이냐 관여냐. 이게 두 개의 포인트죠. 전심이냐 관여냐. 전심. 우리가 이전심급. 이건 전심이라고 하는데요. 의는 이제 단문에서 하는 것처럼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 좁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 판사가 관여하고 있던 모든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형식상 하급심 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들이 나오잖아요. 아닌 것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실제로 답안이 특히 사례형 답안이 더 그런데요. 단문도 마찬가지예요. 답안이 좀 풍부해 보이려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되려면 사실 이런 예들을 좀 써주면 좋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서술형 시험의 핵심은 특히 민사소송법은 제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도하고의 차이점, 다른 제도와 같은 점 이런 것들을 언급해줘야 답안이 좀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들을 써주시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개 정도의 예는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개 정도만이라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두 개면 더 좋고요. 세 개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의 예들. 각자 이 쟁점에서. 다 항상 기본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써주면 안 쓴 사람에 비해서 답안이 훨씬 풍부해 보입니다. 관여. 유명하죠. 이것도 써줘야 됩니다. 우리 항상 기본소에 있는 겁니다.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는 것이고 그냥 그 전에 변론이라든가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는 관여로 보지 않죠. 이게 핵심이죠. 이거 아주 우리가 포섭할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동일 사건이었죠. 저는 다른 사건이라면 문제 되지도 않죠. 재척사유의 절차는 당연히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만약에 전심 관여 돼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전심이냐, 재척사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이 재판은 확인적 성격을 갖습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재판을 통해서도 재척사유 있으면 물러나고 아니면 그냥 해.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 되는 걸 나중에 재척사유가 있다라고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확인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재척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법관은 소송행위에 관여하면 안 되고요. 2번. 만약에 소송행위에 관여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만약에 재척사유가 있는데 법관이 그냥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 상고 이유입니다. 재심사유도 있어요. 특히 이게 절대적 상고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 상고 이유는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절대적 상고 이유 몇 개 없잖아요. 그중에 재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안을 해결을 하는데요. 이 사안의 해결이 결론이잖아요. 이거 쓰시기 전에 꼭 한번 진짜 질문을 다시 한번 읽고 질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 자체는 전심 관여의 재척사유가 있냐. 그러니까 전심 관여의 재척사유냐 아니냐. 그게 답이에요. 애매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여라고 볼 수 없죠. 전심은 맞지만 관여가 아니에요. 1회 변론 기일에만 관여하고 빠졌기 때문에 관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심 관여의 재척사유는 될 수 없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혹시 재척이 나오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척이 깊이 회피와 다른 키워드들 꼭 써주시고요. 조문도 꼭 써주시고 재척은 절대적 상고 이유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 2호도 꼭 써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아까 그 정의랑 변호사랑 법관의 관계에요. 대학 동기다. 그러니까 상대관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재판 하나만 하네 이렇게 돼서 기피신청을 하는 거죠. 자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자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냐라는 질문은 기피사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피사유가 있어야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게 기피사유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 명확한 판례가 없는 문제들. 이거는 사실은 출제하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출제 입장에서는 이런 시험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노무사 시험 문제는 아직도 이론적인 걸 물어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두자고요. 문제의 소재 역시 기피사유의 의미를 좀 써줘야 됩니다. 과연 수송대리인과 법관이 대학 동기라는 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포섭되느냐. 이게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역시 기피의 의의를 좀 써주세요. 그런데 기피는 제척과 달리. 아까 제척은 당연이잖아요. 여기는 당사신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피사유는요. 3번. 이거예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거잖아요. 이게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여기에 들어가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반가로 2번이거든요. 이런 관계들. 법관과 당사자가 부부다. 친척이다. 나머지. 객관적으로 우정. 이런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문제는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랑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기피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법관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보통 우리가 사례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채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채점자는요. 이제 하나만 채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명이 나눠서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답을 채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볼 거라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보실 거예요. 당연히 소중하게 보시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꼼꼼하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출제자한테 좀 봐주기를 원하는 이걸 꼭 나는 썼으니까 봐주세요라는 거는 별도의 목차를 잡아야 그나마 좀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안에다가 소송대리인과 법관의 관계를 그대로 그냥 섞어서 써버리면 그래요. 잘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딱 선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소송대리인과의 관계를 아예 별도의 목차로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양가로 3번, 반가로 3번을 반가로 2번에 섞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좀 빼자. 그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학설 대립이 있겠죠. 이걸 뭐 기피 사유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정관예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재판은 도대체 다 기피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변호사들 한 달이 건너면 다 법관이랑 안다. 이렇게 되면 다 기피한다 이러면 재판 누가 해요.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거고 여러분들 선택 하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가 노무사라면 이 단계에서는 긍정서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판사님이 채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변호사 시험은 판사들이 채점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정관예우가 문제죠. 요즘 정관예우 없지만 정관예우가 좀 문제다. 그래서 법조의 정화를 위해서 이것도 기피 사유로 보자라고 택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객관적 사정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정이 객관적 사정이에요. 이제 주관적 사정은 아니에요. 판례가 하나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딱 매칭되는 판례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때 이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피 신청하잖아요. 인용률이 1%도 안 돼요. 기피가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용되는 최근에 이혼 사건을 했을 때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안의 해결도 좀 과감하게 써주자. 수송 대리인과 법관이 대학 동기라면 이거 기피해야 된다. 기피해야 된다. 하나면 또 누가 이 재판을 수긍하겠냐 이런 겁니다. 됐죠? 다시 문제 3으로 와서요. 문제 3번 이거는 별리사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더라? 이게 비교적 최근 문제인데. 하여튼 별리사 시험의 이게 기출 문제예요. 워낙 유명한 쟁점입니다.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 재판장 병이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쭉 해요. 그냥 증인신문도 막 합니다. 반대신문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 기피 신청 들어오면 재판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쭉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피 신청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각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멈출 필요가 없었죠. 이게 하자가 치유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어떻게 했냐면 이 법관병의 소송 수행한 거는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수소법원이 증인 무해 증언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살짝 바꿨죠. 이게 똑같은 말이죠. 결국 이 증인신문 절차가 유효하다면 그 결과인 증언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삼을 수 없겠죠. 그래서 질문만 바꾼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워낙 유명한 쟁점이에요. 산문, 문제의 소재. 정지 얘기를 써야죠. 원래 기피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불안수정차에서 정지하고 기피 재판 기다렸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이러면 하자가 치유되느냐. 이게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3번. 속행된 소송행위의 하자 치유 여부가 우리의 쟁점이지만 이걸 쓰기 위해서는 기피 신청하면 절차가 정지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죠. C를 쓰기 위해서 B를 써야 이게 있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C를 쓰는 거지 B를 쓰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당연히 C가 훨씬 많아야 돼요. B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B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A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에서 B까지 쓰고 나면 시간이 없어 C는 정말 간략하게. 이러면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우리 채점은 C를 하는 거지 A, B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답안을 작성 연습을 하신다면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잘 보라는 겁니다. 질문을. 그래서 어쨌든 기피 신청이 되면 절차가 정지된다는 48주를 언급하신 다음에 핵심은 3번. 속행된 소송행위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느냐라는 건데요. 견해대립이 있죠. 적극설은 치유된다. 소극설은 치유된다고 하면 그럼 일단 다 그냥 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판례가 있죠.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판례를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 판례는 그 자체로 배점의 대상이잖아요. 판례는 별도의 목차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은요. 짧게든 길게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장을 써야죠. 여러분들의 입장이 없으면 그거는 사례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꼭 쓰셔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판례를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검토를 꼭 써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안을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견해에 따라서. 그런데 사안의 해결도 보세요. 사안의 해결도. 여러분들은 어떤 검토를 취하셨냐면 절차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서요. 절차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자 치유된다고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럼 소송을 다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다. 따라서 긴급하지 않은 행위라면 그냥 괜찮고. 아니면 아니고 해서 절충서를 취하자는 게 여러분들이 입장인데. 이 증인신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긴급하냐는 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필요하죠. 이게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법원의 위법성은 치유됐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끝 하면 안 돼요. 질문이 뭐였어요? 증언. 무해 증언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무해 증언을 재판 자료로 삼을 수 있다까지 써야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재척, 기피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문제 3번은 우리 유사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워낙 유명한 쟁점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2번은 좀 열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1번은 재척은 항상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옛날에 낸 문제를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쟁점들은 좀 봐야죠. 그래서 제가 한 6회쯤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정도 찍어보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실적으로든 법리적으로든 그 쟁점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자 이겁니다. 이제 쟁점. 우리 이거 쟁점집. 이순한테 했던 건데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출제됐던 노무사 기출 문제는 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만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뺄 겁니다. 반면에 유사시험, 별리사나, 법행에서 최근에 나왔던 쟁점들은 꼭 볼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된 쟁점들도 보고 가면 됩니다. 자 민사소송법의 모든 강의는요. 순환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첫 시간에는 이렇게 민사소송의 절차들을 한번 개관하죠.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한 번쯤은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의미는 그거예요. 이 민사소송의 절차를 개관해라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예전에 80몇 년도의 사법시험에도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목표가 결국 암기잖아요. 암기를 하려면 이 개개의 제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빨리 암기가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건을 내가 집에다가 맨날 똑같은 위치에 놔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다 놨다가, 다음 날은 여기다 놨다가 이렇게 막 놓으면 이거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시간 한 개 내에서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의 의미는 빨리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머릿속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개관을 잡아놓고 나무에 맞춰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그게 이제 당장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길게 보면 빨리 암기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사소송의 개관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소송의 전체 흐름을 뭐 한 몇 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한 번 스크린 해볼까요? 자, 이제 딴 거 말고 우리는 소송만 합니다. 소송. 자, 소송은요. 출발이 소장입니다. 그렇죠? 소장을 내면 시작되는 거예요. 구두로 소장 이런 거 없어요. 소장. 우리 소송은 서면 소장을 내야 됩니다. 자, 이 소장을 내면요. 이걸 바로 피고한테 법원이 전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 소장 심사랍니다. 이게 재판장 등이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우리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있는가? 당사자를 썼는가? 인지대를 냈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불비다 그러면 일단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고쳐라 이렇게 할 거고요. 보통 시간을 줘요. 7일 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때까지 안 고치면 그냥 소장을 각하시켜버리고 끝납니다. 다시 내야 돼요. 자, 근데 이걸 통과했다라고 하면 법원이 피고한테 이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소장의 부본을 보내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송달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법원이 매일매일 우체국을 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소장을 냈는데 왜 다음 날 안 갑니까? 이러는데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정말 빠르면 한 보름, 보름도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옵니다. 아, 그럼 이제 피고도 아, 소송이 시작됐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시점이 중요하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이 우리 민사호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소송 계속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사호송에서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는 시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중복제소에서 어떤 게 전소고 어떤 게 후소냐 이런 걸 가르는 거죠. 자, 피고가 이렇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피고는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든 혼자 고민을 하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민사호송법에는 30일 내에 소장 부본 송달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30일 내에 안 내면 큰일 나냐 그건 아니고요. 30일 내에 안 내면 안 내도 돼요. 그리고 한참 안 내고 있으면 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우편을 날려줍니다. 그걸 무별론 선고기일 이렇게 불러요. 변론 없이 그냥 선고. 당연히 이 선고의 내용은 원고 승소겠죠. 피고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에 이걸 자백 간주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이 7월 6일인데 7월 20일에 선고한다고 하면요. 7월 19일에만 소면내면 됩니다. 그럼 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시간을 끌고 싶으면 답안은 답변서를 굳이 미리 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무별론 원고 승소 판결 안 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다. 피고한테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피고가 답변서를 냈어요. 그럼 이제 변론이라는 걸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 민사소송법은 임의 절차로서 변론 준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변론 준비 절차 필수 절차였다가 지금 임의 절차로 바뀌었죠. 그래서 변론 절차와 변론기일과 변론, 변론 준비 절차의 핵심은 결국 변론 준비기일을 여는 건데요.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 기일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다. 변론 준비기일은 자유로워요. 실제로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 준비 절차실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판사님이랑 양쪽 당사자 혹은 변호사들 셋만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이제 하셨겠지만 변론 준비기일에 얘기하지 않은 것들은 변론 기일에 가서 할 수 없어요. 우리 실권이오라고 하잖아요. 다만 준비기일에 불순석했다. 그 기일 혜택이 변론 기일에 합쳐지진 않죠. 그것도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준비 절차를 다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변론 기일을 합니다. 변론 기일이라는 게 공개법정에서 제대로 주장 입증하고 증거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변론 기일에 적용되는 대원칙이 변론주의라는 거죠.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 책임, 자백구속력, 증거예출 책임. 이런 거 당사자가 갖는 겁니다. 이 변론 기일에서 뭘 하느냐. 결국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우리 재판은 증거 재판이잖아요. 주장이 아무리 현란해도 증거가 없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증거 조사를 합니다. 증거 조사를 하는 건 증인을 부르기도 하고요. 서증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감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검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거쳐서 이제 판사님이 됐다. 내가 누가 이기는지 알겠어. 심증을 가졌어. 라고 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 시가 우리 민사소속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이 변론 종결 시가 우리 민사소송에서의 현재 시점이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기팔력의 표준 시점이 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건 이 변론 종결 시에 있었던 사정을 판사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가끔 오해하셔서 변론 종결 시까지 있었던 일을 판단한다. 아니에요. 변론 종결 시, 저스트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변론 종결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건 기팔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팔력은 변론 종결일에 있었던 일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론을 종결하면 더 이상 재판에 나올 리는 없고요. 판사님이 판사실 가서 열심히 판결문을 쓰고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판결의 유형은요. 세 가지겠죠. 소각화, 청구인용, 기각. 소각화, 인용기각. 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인용기각도 다 일부인용, 일부기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개수가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각화 또는 인용 또는 기각밖에 없어요. 저렇게 판결의 선고를 받게 되면요. 이 판결문이라는 걸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판결 선고일에 바로 판결문을 주지 않고요. 빠르면 다음 날. 늦으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심한 경우는 한 달 뒤에 판결문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카운트되죠. 그게 기간입니다. 항소기간. 1심이라면 항소, 2심이라면 상고기간인데요. 그 상소기간 14일이 우리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불복은 누가 하냐면 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은 불복을 못해요. 우리가 상소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복을 하면 똑같은 절차로 다시 2심이 시작되는 거고요. 불복을 안 했다. 그러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무슨 효력이 생기죠? 이제 기판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미 확정된 판단의 힘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판력의 효과에 대해서는 무순금지설, 반복금지설 이런 것들이 있죠. 확정된 기판력을 다투는 방법은 재심밖에 없어요. 재심 또는 중재심밖에 없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민사일체 개관인데 우리 민사우송법은 이거를 쭉 공부한 다음에 뒤에 특별한 어떤 쟁점으로서 두 가지를 더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여러 개인 거 혹은 청구가 여러 개인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청구가 여러 개인 걸 우리가 병합소송이라고 하고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걸 공동소송 이렇게 불러가지고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이렇게 불러서 주르륵 공부합니다. 원시적, 후발적해서 많이 공부하죠. 단순 선택 예비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승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민사우송법의 뒤쪽은 이제 상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항소, 상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항소 쪽에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항소의 요건부터 시작해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까지 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재심 조금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민사우송법 전체죠. 그래서 이게 내용은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비중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불량은 제일 많은 게 역시 그 변론 쪽입니다. 변론 쪽에 불량이 좀 많아요. 그리고 확정과 관련된 기팔력도 쟁점 수에 비해서는 양이 좀 많죠. 이렇게 민사우송 전체 개관이었고요. 5분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짧게 봐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했던 겁니다.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립니다. 불필요하고 때로는 유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오늘은 1회니까요. 오늘은 각 쟁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는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아마 2회 때부터는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찍으면서 가야 될 겁니다. 1순환, 2순환 때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이 책에도 밑줄도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면 고득점인 거고요. 공부 안 한 게 나오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사실 운이에요. 인생이 다 그렇죠. 운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제일 가성비 좋은 수업은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찍어서 그것만 공부해서 그게 시험에 나와서 잘 쓰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다 바라고 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지. 그것만 안다고 그러면 그것만 하죠. 다른 거 해서 뭐 해요. 우리가 구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6회 때 제가 한번 찍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안 나올 거예요. 소송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저는 찍어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찍으면 왠지 그 안에서 그래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출제라는 게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제자라면요. 중요하지 않은 걸 내진 않아요. 그건 정신병자잖아요. 진짜 이게 그냥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실무가들을 뽑는 시험에서 실무상 중요하지도 않은 걸 낸다. 그거는 이상한 악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무상 중요한 걸 내겠죠. 문제 되는 건.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작년에 내고 올해 또 내고 그 짓은 안 할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출제자로서의 뭐랄까요. 뿌듯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에 낸 거는 빼겠죠. 그러면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고려한다면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된 판례가 있다거나 최근에 사회적으로 혹은 법 쪽에서 이슈가 됐던 쟁점이라고는 관심이 있겠죠. 그런 걸 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듬을 때는 과연 이걸 냈을 때 수험생들이 쓸 수 있을까 이건 고민하겠죠. 아무도 못 쓰는 거를 내면 그거는 채점하기에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하면 글쎄요. 낼 만한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갈 건데 그래도 첫날부터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끔 찍는다고 해서 기팔력 이렇게 찍는데 그건 찍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찍는 거예요. 그럼 민사우송법 이것도 찍는 거게요. 쟁점이 좀 좁혀야 되겠죠. 좁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중복제소와 상계항변 그거 나온 적이 있거든요. 딱 중복제소 안에서 상계항변 부분 자 일단 봅시다. 신의책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보신다면 제가 이게 단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제가 테스트할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짜 진짜 한번 딱 1대1로 만나가지고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를 물어보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암기가 될 텐데 그건 이제 우리가 초딩딜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암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암기를 하셨다고 믿고 자 이 신의책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건요. 역시 그 로마자 3번에 2번입니다. 금반원이죠. 금반원. 이거는 민법이든 민소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굳이 하나를 보신다면 금반원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특히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재소 특약 같은 데랑 엮여가지고 한번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판례가 부재소 특약을 금반원에 반해서 안 돼. 이렇게 처리하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소취학 예약이 있는데 그냥 소송을 냈다. 금반원에 반해서 안 돼.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 어떻게 처리하죠. 일단 받아주고 권리보호의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단 말이에요. 네가 항변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항변권 발생설이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이런 정도 하나. 나머지는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우리 시험 문제가요. 단문까지 합쳐서 정말 사례의 가지치기를 다 다른 문제라고 해도 네 문제 정말 많이 뽑아왔자 다섯 문제라는 걸 생각하세요. 정말 많이 나오면 다섯 개. 크게 보면 한 네 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에 보면 세 개 정도의 쟁점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이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법원이요. 소송 요건 쪽으로 가서요. 역시 재판권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학습하실 때는 관할권을 공부한 다음에 재판권을 공부하죠. 왜냐하면 재판권을 결정하는 기준 속에서 우리 토지관할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관할을 공부하고 관할을 재판권으로 오지만 순서대로 이제 3순환이니까요. 구조 하나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2번. 이 국제재판관할권. 재판권 결정의 기준이 우리 국제사법에 있단 말이에요. 이 조문이죠. 실토특이라고 외웠나요? 그게 외우고 있죠.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재판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뭔데? 토지관할 규정. 참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관할 규정을 씁니다. 했었어요. 실질적 관련성이 뭔지. 국제사법 2조 정도를 언급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게 그 국제재판관할이요. 무슨 시험이더라. 하여튼 유사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별사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때는 그 재판권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그 해에 되게 특이한 이슈가 있었어요. 유명한 판례가 나왔었거든요. 일본과 관련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니니까. 이게 뭐라고 또 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봅니다. 그랬는데 시험에 나왔다. 그럼 뭐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 소송을 하세요. 그럼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안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때는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외국 판결의 승인. 이것도 마찬가지. 그 해 중요했죠. 외국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냐. 거꾸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외국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냐. 우리나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에다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조문이 있었죠. 217조. 유명한 조문입니다. 굳이 외국 판결의 승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신다면 217조라는 조문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못 찾아요. 안 보면. 안 보고 실전해서 법 조문을 뒤지겠다. 못 찾아요. 217조를 외국 판결에 승인해가지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다행인 게요. 217조가 너무 자세히 돼 있거든요. 조문만 찾으실 수 있으면 뺏기시면 돼요. 요건. 이 조문이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정말. 그 안에 요건도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목차로 꼭 뽑아주셔야 되는 게 그 4호. 상호 보증입니다. 꼭 써주셔야 돼요. 니네도 인정해줘야 우리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리 이런 나라들이랑은 안 합니다. 미국, 일본 이런 데랑 하는 거죠. 효과에서 하나만 더요. 효과에서. 이거 외국 판결을 승인한다고 해서 승인한다는 의미는 여기 가번. 실질적인 재심사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재심사는 승인이 아니잖아요. 다시 하겠다는 거지. 그대로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얘 착하다.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믿어야지 실제로 착한지 안 착한지를 내가 다시 보겠다. 그건 승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217조 정도 하나 꼭 좀 기억해 둡시다. 됐죠. 4번. 전속관할과 이미관할. 이제 관할입니다. 관할. 관할은요. 이게 항상 그래요. 관할은 항상 나오지만 항상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부분에서 항상 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재판의 본안은요.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노무사로서 누가 왔어요. 사용자가 오든 피용자가 오든 간에 자문을 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써달라고 해서 산재 신청? 그래요.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산재 승인 거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질 수도 있어요. 졌다고 누가 책임을 묻지 않아요. 소송을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 요건 특히 관할. 이런 거 잘못 넣었다. 이거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문제는 항상 낼 수 없지만 항상 또 내고 싶은 부분이에요. 4번 전속관할, 이미관할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속관할을 외우셔야지 이미관할을 외우시진 않겠죠. 전속관할이 아닌 게 이미관할입니다. 그래서 전속관할에 얘들이 좀 있죠.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세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같은 것들도 원 판결을 한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고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도 아시죠?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 이런 전속관할들이 있습니다. 이미관할의 예를 외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미관할에서는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전속적관할 합의, 그것도 이미관할이죠. 그런 것들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3호의 관할로 가서요. 5번 3호의 관할. 지금 2015년에 나왔던 거니까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이게 또 바뀌었어요. 주문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이 책에 지금 바뀐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합의부관할에 웬 2억이에요. 5억으로 바꿔야 돼요. 합의사건은 5억이에요, 5억 지금. 2억이 아니에요. 5억을 초과한 게 합의부입니다. 단독판사는 당연히 5억 이하겠죠, 3번. 옆에다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소액사건은 여전히 3천이에요. 3천 초과입니다, 초과. 3천 초과부터는 단독이고요. 3천까지가 소액이에요. 거기 쭉 보면 로마자 2번에, 2번. 속과 산정 방법에서요. 쭉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 예외라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밑에도 2억이 아니라 5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한번 바뀌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1원부터 시작해서 2억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2억 1원부터 시작해서 5억 원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5억 1원, 저는 1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초과입니다, 초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소장을 2억 1원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1심은 하나 더 할까요? 3천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 1원에서 하나 더 하죠. 3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3천 1원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소액도 크게 보면 단독이니까 달라질 건 없지만. 이게 1심이면요.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단독입니다. 단독재판부에서 하고요. 이거 이제 합의부에서 하는 거죠. 사물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하실 거는 이제 2심이에요. 2심이 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2억 원 기준이었기 때문에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로 2억 원까지는 단독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액을 5억으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늘렸는지는 아시겠죠? 지금 이제 뭐 요즘 2억이 옛날 2억이랑 달라서 그래요. 2억이 뭐 원룸 전세 하나밖에 못 얻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2억은 큰 돈이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1심에서 단독이면요. 항소심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잖아요. 그다음에 1심을 합의부로 하면 2심은 고등법원이란 말이에요. 항소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고등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하고 여기까지. 이 2억까지. 이거는 예전처럼 지방법원 합의부가 합니다. 항소심. 그런데 여기요. 여기 여기. 이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이게.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고액단독이라고 하는데요. 단독은 단독인데 고액. 이거는 고등으로 갑니다. 이제 이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독 사건이니까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액단독은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물관할은. 사물관할에서 하나만 더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14페이지인가요? 청구병합이죠. 청구병합인 경우에 속과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합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합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합치지 않는 게 나오죠. 그래서 중수부로 외우고 있지 않나요? 중수부, 중복, 수단, 부대청구. 이건 합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복, 수단, 부대청구. 이게 단문이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혹시 사례로 나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경우가 중복이고 수단이고 부대청구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얘들 몇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금, 이자 이거 어디 들어가는지. 그 다음 토지관할. 사물관할 외에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만의 로직이 있죠. 처음에 당연히 보통 재판적부터 찾는 겁니다. 보통 재판적은 피고주소지. 그 다음에 보통 재판적 찾고 끝하면 안 되죠. 특별재판적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7조부터 주르륵 나열되어 있죠. 여기는 24조까지 있나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의무이행지 같은 8조 정말 많이 나오고요. 18조 불법행위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부동산 소재지 20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24조 아까 했죠. 특허, 지재권 참, IP,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서울 같으면 서울고등법원은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일 거고 대전, 그러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지방법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관할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에서 관할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개 나오면 어디에다 내도 되죠? 우리 그걸 로마자 4번에 재판적의 경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재판적의 경합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하면 안 돼요. 꼭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입니다. 이 관련 재판적은 로마자 3번에 있는 것처럼요. 객관적 병합인 경우에는 무조건 재판적이 있습니다. 객관적 병합인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돼요. 그런데 3번 주관적 병합인 경우에는 65조 전문회만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 거 아시죠? 65조 전문회 공동소송만 관련 재판적이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토지관할은 보통 재판적, 특별재판적 하면 이미 관할이 한 3, 4개 정도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객관적 병합이나 주관적 병합까지 보인다고 하면 관련 재판적까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병합은 그냥 인정하고요. 주관적 병합은 65조 전문회 공동소송만. 그럼 여러분들은 65조 전문회 공동소송이 뭔데?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건 저기 뒤에 공동소송 편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얘들이 있네요. 수인의 연대 채무자, 수인의 불법행위 피해자 등등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고 하면 끝이냐? 아니죠.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문제에 관할 합의가 있다면 합의관할 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관할에 합의가 있다면. 그래서 합의관할. 이거는 이제 2019년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도 꽤 됐잖아요. 합의관할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죠. 먼저 여러분들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임의관할에 대한 합의여야 됩니다. 전속관할에 대한 합의는 안 돼요. 그다음에 특정을 두 번 해야 돼요. 소송도 특정해야 되고 그 관할의 대상인 법원도 특정해야 돼요. 특정, 특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식도 특이하죠. 서면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다가 담아요. 그래서 이 합의관할의 요건. 이게 합의관할의 유효 여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로마자 4번으로 가나요? 이거 이제 합의의 모습이라고 해도 되고요. 합의의 성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부가적이냐 전속적이냐라는 거죠. 부가적이냐 전속적이냐. 여러분들은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판례 입장 기억나시죠? 법정관할을 정했으면 전속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가적이고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에 따라서 부가적이냐 전속적이냐. 근데 부가적이든 전속적이든 전속적 관할 합의도 임의관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합의관할에서 꼭 한 번 더 써주셔야 되는 마지막 장점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로마자 5번에 2번 관할 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이거 항상 문제 되는 거죠. A와 B.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할 합의했을 때 이게 양수인한테도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있죠. 포괄승계인은 당연히 미칠 거고요. 상속인은 당연히 미칠 거고 문제는 특정 승계인인데 채권 승계인에게는 미치고 물권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고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게 기팔력의 주관적 범위로 가면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관할 합의. 그럼 이제 끝이냐. 아니죠. 변론 관할이 있다면 변론 관할까지 가야죠. 변론 관할이 생기는 사례는 아시죠. 변론하는 거예요. 이의 없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20년에 사례로 나왔던 쟁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변론 관할이. 그래서 또 나올까는 생각하기 좀 힘든데 관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변론 관할까지는 2020년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봅시다. 그래서 변론 관할에서 항상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일단 관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관할 위반이 없는데 변론 관할은 쓸 필요가 없어요. 관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관할 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이의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거냐라는 게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 로마자 2번. 아무 말 없이 그냥 청구 기각 판결만 구한 경우에 이게 본안에 관한 변론이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변론 관할이 생기고요. 변론 관할이 생기면 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토지 관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관할에서 법정 관할에서 공부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직무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인데 직무 관할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사물 관할, 토지 관할 하면 법정 관할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동 관할이라고 해서 합의관할, 변론 관할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할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관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송을 각하시키냐. 그렇지 않죠? 이송을 하는 거죠. 이송. 그래서 이제 이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송. 물론 이송은요. 지금 우리가 한 관할 위반 이송, 34조 이송이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유명한 이송이고요. 관할 위반이 있을 때 이송인데 문제는 이 관할 위반 이송, 34조에서는 매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송 신청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다번. 직권 이송이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관할 위반 이송을 피고가 이송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문 어딜 봐도 신청권이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관할 위반 이송은 이송 신청권이 없어요. 오로지 직권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송 신청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그냥 촉탁하는 거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직권 이송에서 양가로 3번, 8, 4.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렇게 관할 위반 이송은 이송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송 신청을 해도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따라서 법원이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만약에 이송을 안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어요. 항고가 안 된다고요. 이걸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신청권이 없고 재판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불복이 안 된다.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관할 위반 이송의 특징이죠. 그런데 어차피 이송을 한 김에 관할 위반 이송만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이송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가 심판 편의 이송이죠. 35조 이송입니다. 조문을 찾으시면 두 가지를 들고 있을 거예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익, 하나는 공익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신청이 있어요. 조문에 보면 신청권이 있습니다.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송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불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고로. 그 다음에 나번도 하나 기억하세요. 단독 판사가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한 번 해봤거든요.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로 이송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속과 이거 단독 판사. 뭐 이제 5억까지는 그냥 단독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이 너무 좀 어렵다는 거죠. 쟁점도 많고 이러면 합의부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들도 공무원인데 지금 사건도 처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딴 재판부로 넘긴다. 이건 사실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있어요. 34조 2항.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는 관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관할 위반이 없어요. 사물관할. 그래도 일정한 경우에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3번. 이거 반소재기 이송. 이게 왜 중요하냐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조문이. 저거 뒤쪽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딴 것들은 이송 조문들이 다 몰려 있어요. 뭐 34, 35, 36 여기 몰려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 반소재기 이송은 저기 269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체크 안 해두시면 조문 넘기다가 이제 막 불안이 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조문을.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을 잘 안 외워두면요. 특히 여러분들 상법시험이 없는데 상법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찾으면 공부할 때는 잘 보이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조문을 계속 넘기다 보면 이제 막 불안해집니다. 시간이. 실제 생각해보면 막 10초밖에 안 지났지만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반소재기 이송은 저 뒤에 편에 있다. 269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본소가 단독인데 반소 때문에 합입으로 바뀌면 한꺼번에 합입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요거 요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송이 되면요. 이송의 효과. 로마자 4번. 이송의 효과는 우리가 이송결정의 구속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또 넘길 수 없다. 핑퐁할 수 없다. 문제는 전속관을 위반의 경우에도 다시 넘길 수 없느냐. 전속관을 위반의 경우에도 구속력을 받아야 되느냐. 판례는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판례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양가로 3번의 판례 있죠. 그러나 심극관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위태미태줄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1심 재판이 2심이 왔는데 안 돼 그냥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3세판 못하고 2번밖에 못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관할 이송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척, 기피, 회피해. 오늘 한 거잖아요. 재척 사유 중의 재척, 기피, 회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우성법 전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게 이 제도의 취지, 재판의 공정은 민사우성법에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누가 승복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올 수도 있는 쟁점입니다. 재척 중에 전심 관여, 아까 한 거예요. 전심이어야 되고 관여해야 되고 특히 관여와 관련된 판례, 로마자 2번에 2번에 있죠.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 판결서 작성에 관여하는 것이지 우리 문제처럼 1차 변론에만 관여하고 빠지면 관여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가끔 그런 거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척과 기피가요. 물론 다르죠. 재척은 41조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절차는 준용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절차가 정지된다는 그 법리는 재척에도 그대로 쓰여요. 그런데 이걸 너무 기피 쪽만 공부하시다 보니까 재척을 그런 걸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3번 절차 부분에 소송 절차의 정지와 예외라는 게 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재척을 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나는 재척 제도가 뭔지 압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당연히 무효라는 것과 당연히 배제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재판을 해도 확인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거 이런 표현들을 써줘야 내가 재척이 뭔지 안다. 이걸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기피요. 이게 21년도에 별리사 문제거든요. 우리 별리사 시험에 21년도에 나왔어요. 기피가 뭐가 나왔냐면 우리 시험에 그거 그거 절차 정지 안 하고 그대로 진행했다가 기피 재판 기각됐을 때 하자가 치유되는지 딱 그 쟁점이 21년도에 별리사 시험입니다. 별리사 시험도 2차 시험에 민사 후송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겁니다. 21년에 별리사 기출 문제예요. 기피. 이제 재척과 달리 41조 이런 얘기를 써주는 게 아니라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느냐 여기에 포섭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뭘 봤냐면 뭐예요? 당사자와 법관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본 게 아니고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법관이 친밀한 관계일 때도 기피로 봐줘야 되느냐 해서 견해대립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정관예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판사님이 채점할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어디 있나요? 효과에 있네요. 효과.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본안소송 절차는 정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지하지 않고 속행을 했다. 위법하죠. 그런데 속행된 소송 행위에 하자가 치유되느냐. 어떤 경우에 기피 신청이 기각 혹은 간이 각각 이렇게 된 경우에 견해대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 중요한 거냐 아니냐. 긴급한 거냐. 이걸 좀 고려해서 절충설로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 문제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법원. 법원 쪽의 문제였어요. 법원 쪽에.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의 앞부분은요. 크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법원 쪽의 소송요건, 당사자 쪽의 소송요건, 그다음에 소송물 자체에 대한 소송요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1심 소재기 절차 전에 공부하거든요. 법원 쪽은 그렇다 치고 당사자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 오늘 시험 범위에 한 50페이지 정도 안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요. 사실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관할하고요. 당사자,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제척기 PAP는 나오기 쉽지는 않죠. 그런데 21년도에 어차피 별의세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본 거고요. 당사자, 중요하다니까요. 당사자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나한테 권리가 있느냐, 상대방한테 의무가 있느냐, 이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판사가 판단한 거고, 불만 있으면 항소하면 되고요. 상고하면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건 변호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증거만 냈는데 판사가 그렇게 안 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할을 잘못 찍었다. 당사자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서 각하됐다. 이거는 진짜 욕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쪽에서는 항상 당사자 확정 논의가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 때나 써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당사자 확정 논의는 그 옆에 쟁점이라고 보이세요, 왼쪽에? 이런 데서나 쓰는 겁니다. 표시정정, 성명모용, 재수단 사망, 법인격 부인. 그런데 이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재수단 사망밖에 없다고요. 성명모용이나 법인격 부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당사자 확정 논의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니죠. 무조건 표시서를 취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실질적 표시서를 취하셔야지, 혼자 당사자 확정 논의 관련해서 의사설이나 행동설을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판례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표시설은 쓰시는데, 실질적 표시설을 쓰시되, 재수단 사망 사건에서는 우리 판례가, 여기는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의사설과 똑같은 효과죠. 이게 의사설이냐 모르겠어요. 판례가 의사설이다 이렇게는 안 하니까. 판례가 여기서 의사설을 취했다고 보는 이유는, 표시정정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설을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시정정 바로 나오네요. 당사자 쪽에서 당사자 표시정정. 이게 2020년에 우리 시험의 사례형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2020년에 우리 시험의 사례형으로 나왔어요. 표시정정.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최악이죠.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수험생이었고, 다 똑같은 거죠. 수험생은 항상 불안해요. 내가 혹시 공부하는 데서 이 시험이 제끼고 싶은데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해해요. 그렇지만 나오면 어떻게 해서 다 하는 순간 합격해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 시험은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나오면 다섯 개, 쟁점이. 일반적으로는 한 네 개, 어쩌면 세 개. 이 정도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 하냐고요. 내가 아는 데서 나오면 어떡하나요? 할 수 없죠. 어떡해요. 운이 없는 건. 그런데 그렇게까지 왜 나만 운이 없어야 되죠? 그건 너무 기후 같아요. 과감하게 제끼시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집중해야죠.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너무 적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진짜 운만 바라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제끼만한 건 제끼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명 모용 소송도 제끼고 싶습니다.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제납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격 부인으로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납시다. 법인격 부인 같은 것들은 실제로 실무에서도요. 아주 정말 이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실제 소송 가서 법인격 부인 주장을 하면 욕먹죠. 판사님한테 욕먹습니다. 그리고 쉽게 인정하면 그리고 이거 만약에 쉽게 인정하면 법인에다가 별도의 인격을 부여하는 우리 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실제 이유는 이건 상법에서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재수선 사망. 이거는 항상 준비해야죠. 재수선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소법에서 꽤 의미가 있는데요. 사망은 이제 심장이 멈췄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승계. 사망이라는 게 포괄승계의 원인이잖아요. 사망이 보이는 순간 승계가 돼요. 그런데 이 승계가 변론 종결 이후에 승계가 되면 이게 이제 기팔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팔력 주관적 범위의 확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송 계속 이후에 도중에 죽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수승계, 참가승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소재기 이전에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이건 판결이 무효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재수선 사망이 만약에 보이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거는 도대체 이게 재수선 사망 사안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이건 쉽죠? 문제에서 죽었다고 나올 거예요. 문제는 재수전이냐 후냐 이걸 가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 소송의 계속, 소송 계속은 소장 부분 송달 씨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소장 부분이 송달된 이후에 죽었으면 재수선 사망이 아닙니다. 소송 중 사망이고 그 전에 죽었어야 재수전 사망이 돼요. 일단 출발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재수선 사망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기계적으로 확인하실 거 확정, 당사 확정 이거부터 자, 이제 표시설을 취하시되 우리 판례가 여기서는 의사설에 가까운 의사설과 유사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사 확정 논의를 무조건 써주시고 두 번째로 꼭 써주실 게 법원이 발견했을 때의 조치죠. 여기는 보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원의 발견 시 조치 써주셔야죠. 법원의 발견 시 조치. 그래서 당사자 변경으로 갈 거냐 표시정정으로 갈 거냐 자, 우리 판례는 표시정정으로 갑니다. 따라서 의사설을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취급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쟁점은 뭐예요? 강과 판결의 효력이죠. 강과 판결의 효력.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소법 전체에서 판결이 무효인 게 몇 가지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사실 무효면 상소재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소재심은 기본적으로 뭔가 원심, 대상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그런데 무효니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는 허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판례도 그런 입장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무효인 하자가 치유되느냐. 우리 판례가 치유, 하자 치유도 인정하고 있죠. 그게 44페이지입니다.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소류를 송달하는 경우, 받은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제조전 사망. 자, 이제 어차피 사망이 나온 김에, 어차피 사망이 나온 김에, 그러니까 소송 계속이 시작된 시점. 여기 소송 계속이 이렇게 시작돼서, 소송 계속이 시작되고, 그럼 재판이 시작돼서 여기 변론이 가다가 변론이 여기서 종결되고요. 그럼 이제 변론 종결 이후의 사망은 제가 기팔령 문제라고 했고, 소송 계속 전 사망은 지금 발견 시 조치, 강과 판결의 효력이었고요. 지금 여기 소송 도중에 죽은 경우, 이겁니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죽게 되면요.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지금 소송을 한참 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절차를 계속 할 거냐, 멈출 거냐는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죽게 되면 절차를 멈춥니다. 우리 절차 중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너무너무 유명한 조문, 이걸 꼭 쓰셔야죠. 238조.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럼 중단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중단되지 않죠? 뒤에 있나요? 뒤에 없나? 그게 아마 저쪽 뒤에 나오나요? 지금 하죠. 하신 거니까. 절차가 기본적으로 중단돼요. 당사자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죽었는데 절차를 그냥 진행해버리면 절차권 침해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여기서 소송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니까요. 변호사가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변호사의 소송 수행권이 있을 때까지죠. 변호사는 언제까지 소송 수행권이 있냐면 신급 대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신급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해당 신급의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의 대리권이 있고요. 해당 신급의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변호사의 대리권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중단되죠.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을 제가 아까 처음에 개관할 때 어떤 시점이라고 했죠? 상소기간이 카운트되는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소기간이 카운트되지 않아요. 절차가 중단되니까.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상속인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그런데 상소기간이 카운트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경우죠?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변호사가 갖고 있는 경우죠. 90조에 변호사 소송 대리인에게 특별수권 사항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상소 제기거든요.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다면 상소기간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하면 항소심부터는 당연히 중단되죠. 신급 대리의 원칙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까. 이게 그거고요.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중단을 풀어봅시다. 중단을 해소시키는, 중단을 푸는 방법이 로마자 3번인가요? 2번인가? 하여튼 있는 3번에 있네. 수계죠, 수계. 수계에서 쭉 진행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별건 아니지만 도대체 수계 신청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판례는 아무데나 하라는 거죠. 선택설입니다. 원심법원에 하시든 상고심에 하시든. 여기서는 상고심이지만 상소심에 하시든 상관없다. 그런데 이런 당사자 사망을 간과하고 절차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했어요. 이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아까 재수선 사망은 무효였잖아요. 이건 무효가 아닙니다. 왜 무효가 아니냐 도대체. 이게 포인트죠. 아니, 재수선 사망에서는 무효라면서요. 이건 왜 무효가 아니냐면 우리 판례가 상속인이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당연 승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당연 승계 긍정설이에요. 당연 승계가 되니까 판결이 무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위법하잖아요. 절차를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지 않고 쭉 끌고 갔으니까 따라서 이게 위법한데 무효가 아닌 뭔가 판결이 있다고 하면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면 재심으로 다퉈야 되는 거죠. 물론 추인도 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본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49페이지에 있는 사망자 표시의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 방법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정 욕심이 나시면 그냥 승계 집행만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는 견해와 판결을 아예 경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정도까지만 쓰시면 되지 이 집행법은 우리의 시험범위는 아니거든요.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당연히 채점 기준표에 채점 대상으로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를 길게 쓰고 외우겠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돼서 고득점을 받겠다. 그러면 언급이라도 해주면 좋죠. 그러면 1점이라도 나가겠죠. 1, 2점이 되게 크니까. 됐죠?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요. 제가 지금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순환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뭐 할 거냐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100점짜리 시험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쓰신 거를 제가 이렇게 강평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순환때보다는 훨씬 자세히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순환마다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너무 많이는 안 돼요. 한두 개 정도의 포인트들만 답안 작성과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제 수험생으로는 시험 공부를 했고요. 저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는 장사했거든요. 한 2년 8개월 정도. 그때도 그렇고 그 전에는 사업시험도 공부했고 그 전에는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의 특징은 알죠? 수업을 안 들어가잖아요. 등교해서 체육관으로 가죠. 교실로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평상시에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하다가 거기도 시험이 있어요. 시합이 있거든요. 거기도 단체전도 있고 개인전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직전에 시합 직전이죠. 시합 직전에도 똑같이 모의고사처럼 있고 하면서 코치 선생님한테 이제 저 때는 옛날이니까 이제 맞죠. 맞으면서 뭔가 이렇게 조언을 주는데요. 막 10개, 20개를 얘기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뭔가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출전하면 똑같은 짓을 하고 끝나면 또 맞고 이렇게 해서 반복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 3학년 때 새로 오신 코치 선생님은 시합 직전에 하나만 얘기해줍니다. 하나만. 너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이거만. 이거만 기억해. 그럼 그건 해요. 하나니까. 그건 맞진 않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6번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한 번 빼면 5번이잖아요. 이거 매 시험마다 아마 스킬을 여러 개 가져가겠다고 어차피 기억 안 나요. 제발 한 후에 한두 개씩만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첨삭은 당연히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강평은 지금처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각 쟁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위주로만 찍을 겁니다. 설명은 이거보다 더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한 건 언급은 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험에 20년 이후부터 나왔던 건 언급 안 할 거고요. 유사 시험에 20년 이후에 나왔던 건 꼭 언급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5회, 6회쯤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점을 한 15개 정도 찍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어차피 이 실강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막판에 여러분들이랑 스케줄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야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이러면 너무 좋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무실 강남에 있기 때문에 테헤란루에 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이 시간에 어떻게든 앞뒤로 잘라가지고 우리 몇 명 안 되니까요. 스케줄 짜서 시험 직전에는 한 번 대면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협력이 가능하다면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딱 물어보면 아니까 제가 15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딱 물어보면 아니까 그렇게 한 5회, 6회 정도의 시간 나눠가지고 그렇게만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사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50점만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3순환은 각자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자습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그만둡시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혹시 참 아 맞아 참 이 얘기해 주시고 싶어요. 저희 언더시험 얼마 안 남았고 지금부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카메라 끊어지면 제가 여기다 다시 한 번 핸드폰 번호도 알려드리고 이메일도 다시 한 번 쓸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전화든 뭐든 문자든 주세요. 이메일도 다 좋아요. 제가 실시간으로는 못 받아요. 근데 확인하면 꼭 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